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중에 여러 사람들과 섞여서 나오는 그 기도 중에 간간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메워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가 풀 수 없는 저 마음의 절박함이 저 마음에 가득 차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에게 지금 저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중보하며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 묻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언제든지 순종하고 선택해야 될 삶의 지혜와 태도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환경도 바꾸어 보고 내 자신도 바꾸어 보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우리는 해결하기 위한 발배동을 쳐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조차도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확신이 없어지면서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마음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진동도 방언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의식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 문제를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변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그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 속에는 근심과 염려를 넘어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의 생각과 너희 판단대로 보게 될 때에 그 일의 결과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률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결과들이 우리가 분명히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했던 그 일의 결과라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목적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혼란이었고 그것이 방황이었고 더 큰 잘못된 삶으로 간 그 사건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자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곳 넘어있는 하나님의 고룩한 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린 두려움 중에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아이가 사산되어서 나오고 그 충격으로 집사람도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아버님이 심장마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일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다 지나가 그런데 한미천 잡았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식 죽고 아내는 병원에 있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픔에 헤쳐져 있는 목사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할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 다 지나가 그런데 김 목사 한미천 잡았어 얼마 전에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정 박사님은 알고 계셨다고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을 제가 겪지 않았더라면 제가 인생을 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목회를 이만큼 하며 여러분의 살아가는 개인의 삶 속에 그 아픔이 제 가슴에 저려 점여오도록 느낄 수나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어려우니까 그 이상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아픔 좌절한 자의 절망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얼만큼 공감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아픔과 제 상처의 틀 속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찾아와서 제 눈을 열어서 아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 될 거야 유익하게 될 거야 복되게 될 거야 절망만은 아니야 삶 소망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문제를 바라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상자 안에 갇혀있는 내 사고와 내 경험의 틀을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부부간의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예배 시간에 지금 마음을 굳게 먹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꼭 하고 가십시오 일단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만 주님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항상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요 지금 이 상황인데도요 그래도 주님 맞아 지금 이 상황에도 너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이미 기뻐할 것이 그 잃어버린 또 상해버린 지쳐버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기뻐할 것이 우리 속에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 신뢰의 문제가 이 명령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잘되던 일이 갑자기 잘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시 얻었을 때 실패했던 것을 다시 이루었을 때 나아가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이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축복이라고 느낄 때까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오늘 이 자리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호흡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잔소리라도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그 자녀라도 나에게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항상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바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행위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연락할 때도 내가 죄인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결코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않았던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함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낙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그 가치를 내가 그만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리뽀서입니다 이 빌리뽀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짧은 편지 속에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빌리뽀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우스 6장 10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오이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10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요하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왕이 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초절하게 슬퍼하며 울 때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 앞서서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그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했던 것은 그가 그토록 수많은 잃어버림과 도망다님과 쫓김과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고 그에게 기쁨을 줬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크고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됨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려버리기 때문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랑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운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지금 여러분 앉아계신 모습들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다는 것 내가 걸어서 나올 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손을 만질 때 감각이 있어서 그 몸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시음업 할 때 공기가 내 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가 저절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 우리 인간은 잃어보아야 가치를 납니다 상실해 보아야 가치를 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기쁨이 여러분 일상 속에 주어진 작은 것 속에 심지어는 고통을 느끼고 불평하는 바로 내 자신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맨정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삶에 대해서 소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내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어려움 중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는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놀라운 가치의 발견이 바로 깨달음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개수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면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범사의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범사라는 엠판티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 everything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번역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보기로 나는 결정하고 선택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수긍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지난주 일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세 가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10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란했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의 끝에 반드시 이런 말을 이 후렴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다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음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추석 감사주의대에서 광고를 하면 목사가 헌금 많이 거두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것은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태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신앙의 덕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헤쳐갔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었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감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용기를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무한한 신뢰가 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균 교수님의 감사 일부까지 언어란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 있습니다 프로 골퍼들은 하루에 600번 이상 수행한다는 거예요 저 골프 용어도 잘 몰라서 잘 모른다마는 수행하면서 이 폼이 흐트러지지 않고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600번을 연습합니다 600번 자기 폼이 그리고 미국 공군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저 적군에 출격해서 나갈 때 몇 번 연습했을 때 가장 생존률이 높은 거 했더니 21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습을 했습니다 거머리는 사람의 피부에 붙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붙을 때마다 전기를 통해서 감전시켜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붙여놓으면 기억력이 없는 이 거머리는 또 달라붙습니다 그걸 100번이나 전기를 통해서 떨어지게 했는데 그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사람 피부에 안 붙더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형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화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그 밤중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일참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상황을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저절로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갈 우리가 그 문제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곤멘해 주신 것 기도부터 해 기뻐해 감사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 뜻 이루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보십시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더 나아가 오늘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요소와 갈래비게 주셨던 그 가난 땅 꿈꾸던 그 땅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구세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을 예비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주의 길이 성경 guests 성경